마켓 스피누로 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어제 한참 에너지주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오늘도 쏠림 현상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에코프로가 바닥 다지고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드디어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데 추세가 어떻게 될런지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후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을 보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풍천장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물과 썬물이 만나는 장에는 참 먹을 게 많고 최대 바닷건에서 탈출하는 섹터가 생김으로써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5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들은 다 단 이 거래일 제외하고는 외국인인 저점 매수, 대량의 매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더 지수 상승이 나오지 않았던 게 오히려 더 좀 이상했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2차 전지의 바닥을 탈출하는 외국인의 숲 매수가 오늘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바이오의 시가총이 상위 종목들의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가지고 드디어 바닷건에서 코스닥이 우상향 패턴이 보이는 날입니다. 참 그런데 이상한 징후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들의 숲 매수를 통해 가지고 0.7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더 상승 종목 수 600개와 하락 종목 수 900개 이 정도쯤 상승률을 내게 되면 보통 1,000개 이상의 상승률이 보여야 되는데 특정 종목, 특정 섹터의 외국인 기관들의 자금이 쏠리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부터 시작되었던 우리나라의 거대 테마가 또다시 하나 생기다 보니까 기존에 잘 나갔었던 대한민국의 AI발 카테고리별 밸류체인의 카테고리의 테마군들은 하나 둘씩 차익 매물을 내놓고 반대로 어제부터 큰 그대의 대한민국의 이 큰 흐름의 테마가 또다시 생기다 보니까 자금의 큰 이동이 오늘 포착되고 있습니다. 거래소보다도 코스닥, 코스닥에서도 2차전지와 바이오뿐만 아니라 테마에서는 AI발 카테고리의 AI 전력 반도체, 전력 인프라, 그리고 발전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물량이 나온 것이 지금 0일만 유전 테마로 옮겨가는 둘째 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현재 포지션을 얼마나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교체 매매를 빨리 하냐에 따라서 이 큰 업사이드의 이 흐름에서 여러분들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추가적인 상승에 합류를 할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 잠시 후 이데일리 스피드를 통해서 꼼꼼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 이데일리 스피드를 통해서 수익률 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데일리 스피드에 잡히는 섹터를 보니까 실적 테마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등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2등이 전기차고요. 장기 테마는 1등이 2차전지 장비, 그리고 소재 섹터가 함께 묶여 있고 바이오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단기 테마는 1등 0일만 유전이 크게 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표님께서는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전해 주실지 궁금한데 5호장 전략 제시해 주시죠. 들어볼게요. 역시 오늘은 반도체 뿐만 아니라 전 코스닥의 3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2차전지,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전체적인 흐름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반도체는 어느 정도 쉬어가는 분위기이지만 추세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상대적으로 2차전지와 바이오에서 두드러진 상승률을 내다 보니까 반도체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추세는 전혀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으니까 홀딩은 가능하나 지금 현재 단기적 수익, 바닥에서 탈출한 쪽을 여러분들 지수 대형주를 노린다면 2차전지에서 바닥근에서 탈출하는 종목들에서 이제는 잽을 치면서 들어갈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의 큰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지 하단에 보이는 각 섹타, 각 테마별로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어제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에너지입니다. 전기차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항과 울산, 난리 날 분위기가 징후되고 있습니다. 영일만 충고의 노래를 부르고 싶을 정도의 상승률이 보이고 있는 에너지 섹타입니다. 전기차입니다. 은근슬쩍 저번주 5월 23일을 전후로 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자리가 바닥근 탈출하는 쪽이 2차전지 쪽, 전기차가 드디어 바닥근 탈출하는 모습입니다. 참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반도체 소재, 그리고 HBN, 그리고 SSD, 그리고 VIA를 잡혔는데 반도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반도체도 나쁘지 않고 오히려 더 각 종목별 재료가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오늘 오후장의 기관과 외국인이 조금 더 수급이 들어온다면 반도체 쪽에 오히려 더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추세가 좋은 쪽이 반도체입니다. 전기차는 이제 추세가 잡히기 때문에 짭을 치면서 추세가 완전히 변곡점이 만들 때까지 한 번 더 지켜보고 1타, 2타, 3타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살아있고 오늘 어제의 장대양봉, 어제의 은봉이라면 오늘 단봉의 이동평균산에서 눌리목 오는 종목들 한에서 매수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폐기물 2차전지 소재, 2차전지 장비입니다. 2차전지의 주도주들이 머리를 들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매기가 퍼지고 있고 온기가 지금 퍼지고 있는 모습을 오늘 2차전지 장비와 2차전지 소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바이옴은 오늘 지노맨 컴퍼니가 지금 올라가는 것처럼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바이오의 CMO 쪽하고요. 바이오에 관련돼 있는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특히나 알테오젠 뿐만 아니라 ABL 바이오 등 바이오의 우리나라의 파이프라인이 어느 정도 확고히 정립돼 있고 특히나 마이스톤을 받을 수 있는 에로에 관련된 종목들이 외국인들의 선택을 연이어 받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도주는 알테오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영일만 유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아주 큰 테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기존에 저번 주, 2주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을 끌고 가고 있었던 테마는요. AI발 카테고리별 전력 인프라, 변압기, 전선, 전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달리고 있었던 쪽은 오히려 AI에서 파생된 발전 인프라 쪽이었죠. 신재생 에너지였습니다. 풍력, 그리고 태양광, 원전뿐만 아니라 수속까지도 움직였는데 그쪽에서 자금이 이동하여 지금 영일만 유전 지금 대한민국의 생태계를 변화할 수 있는 거대 테마가 생기다 보니까 자금의 이동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 자금의 이동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인 테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생태계를 변화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테마 그리고 정책 이슈, 정책 테마가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쪽으로 관심을 꼭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인벤티즈뿐만 아니라 몇몇 비망 관련되어 있는 바이오가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항공입니다. 항공주도 드디어 유가 하락을 통해가지고요. 이익 개선이 2분기에는 확실히 좀 나올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항공주, 몇몇 항공주 그리고 2분기의 여행 수요뿐만 아니라 관광객 수요로 인해가지고 항공 여행 관련 주들이 오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소 쪽에 업종 상의를 보게 되면 오늘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바닥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움직이고 있고요. 유틸리티 업종, 전기, 가스 그리고 2차전지, 건설 그리고 화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기, 가스는요. 여러분들 지금 동해 유전의 이 모델은 메인은 가스다 보니까 오늘 한국가스공사 추가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 거래소의 정부 정책 관련주들이 오늘 동시 상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 포착과 차트 포착을 통해가지고 조금 전에 알려드렸던 하단에 있는 테마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오늘 상승률을 키우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의 선택을 받은 종목은 에이비온입니다. 에이비온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치료제의 FDA 승인 기대감으로 오늘 급등을 하고 있고요. 에이팩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각 이슈로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데 차액 매도가 오부장뿐만 아니라 내일도 변동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급금 꼼꼼히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이제 탈출하는 모습으로 인해가지고 정별 초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좀 관심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은 2차전지 쪽과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눌림목 자리에서 좀 많이 잡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 포착을 보게 되면요. 동일하게 잡히고 있지만 진원앤컴퍼니라든지 아니면 인벤티지 랩,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 그리고 일진다이아, 그리고 유파워프라즈마, 덕산테코피아를 보게 되면 오늘은 무엇보다도 어제의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대부분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상승률 상위와 거래량 상위 종목들로 다 위에 오늘 갭상승과 거래량 터지는 종목 좀 올라가 있고 오늘은 무엇보다도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2차전지와 반도체, 바이오 종목에서 많이 잡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이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소두에 여러분들에게 풍천장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뿐만 아니라 지금 큰 흐름이 변하고 있는 시장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잠시 후 자리에 가서 종목 분석을 통해가지고 꼼꼼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에서 정말 이델리스핀이 톡톡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매일 수익률 점검을 통해서 여러분께 증명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 특히나 스핀을 통해서 알테오젠의 주도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알테오젠도 저희 이델리스핀의 관심주였습니다. 당시 5월 17일 관심주로 알테오젠을 제시한 이후 16% 기록한 이후에 또 한 번 관심주로 제안해 주셨고 그러면서 5월 24일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14%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립니다. 오늘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관심주 전략은요. 정 대표님.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테오젠 여러분들 정말 많이 이야기 드리는데요. 바이오에서는요. 다른 한 종목만 말씀드리자면 알테오젠이 대한민국 주도주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오후장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국운이 달린 유전, 산유국으로 가는 꿈이 현실화될 수 있는 포문이 어제 열렸고요. 그로 관련돼 있어 가지고 주도주가 뭐냐라고 묻게 되면 밸류 측면과 트레이딩 관점에 좀 틀립니다. 밸류 측면에서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뽑아왔는데요. 0일만 유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0일만 1등 테마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렵게 찾을 필요 없고요. 여기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그대로 나열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 오늘 거래소에서 유일하게 식가진 거래량이 1조 원 이상 터지는 게 한국가스공사입니다. 거래량이 터지게 되었고요. 그 자리에서 오늘 영망치 양봉도 오히려 더 바디도 짧고 꼬리는 짧습니다. 다시 말해서 손박김이 제대로 지금 나고 있다는 뜻인데 기관과 외국인은 쌍끄리 매수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승률이 15%라면 추가적인 상승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가 주도주야라는 것을 오늘 확실히 각인 찍어주는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무엇보다 동의에 140억 베럴의 석유가스 매장의 가능성에 따라 수혜주로 움직이고 있다면 현재 앞으로의 모든 시장의 컨소시엄이라든지 모두 진행되는 것은 한국가스공사 다시 말해서 한국석유공사가 개발을 주도하게 되며 한국가스공사에 생산되는 가스를 인수와 육지까지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서 담당하는 모든 역할을 한국가스공사가 진도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가 주도주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자리는요. 오히려 더 오늘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급등주의 테마주, 급등주의 제일 셀링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급등주는요. 상한가가 급소입니다. 우리는 개인들입니다. 큰돈을 100억, 200억을 들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좌우하지 않는 이상 그 종목과 그 섹터와 그 종목에서 주도주를 찾는 방법은 첫날 제일 빨리 누가 상한가를 꽂고 잔량을 쌓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냐에 따라서 그 종목이 주도주가 되고 그 주도주에 따라서 모든 종목들의 변화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째 날의 양봉이지만 여러분들은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일만 유전으로 들고 왔는데요. 오늘 동양철관을 보시게 됩니다. 점상입니다. 동양철관의 점상인데 지금 현재 1,400만 주가 잔량이 쌓였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관광과 배관, 다시 말해서 소규, 가스관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야 될 것은 동일한 종목인데 가지 않은 종목은 하이스틸입니다. 하이스틸릴도 동일하게 에너지 수송용 관광, 플랜트 관광, 그리고 구조, 일반 구조용 관광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내일도 추가적인 동양철관이 내일도 추가적인 상상을 보인다면 하이스틸릴도 따라가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관 전문 제조 판매 회사이고요. 원유 및 가스 수송의 광관에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 49개국을 수출하고 있고요. 유보율 1,371%에 부채 83%입니다. 돈을 많이 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은 하이스틸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좀 다른 종목을 들고 왔는데요. 반도체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루 쉬고 있지만 사실상 대한민국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은 큰 축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일 만약에 또 상상을 난다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선택을 받고 전 고점의 매물을 모두 소화시키는 자리, 거리랑 터지는 자리에서 추가적인 우상량이 보일 수 있는 종목. 첫 번째, 세 번째 종목으로 유파워 프라즈마를 들고 왔습니다. 유파워 프라즈마는 전연 장치용 부품 전문 회사입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방산 사업 부분에 모두 해외 매출의 증가함에 따라서 올해 2023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각각 4,738억과 그리고 영업이익은 403억에 전년 동기 대비 35%와 150%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오늘 전 고점의 매물이 터지는 것은 오히려 더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오늘같이 반도체 수급이 오지 않는 날인데 기관과 외국인의 쌍끄리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추가 우상량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3천억에 유보율이 5,800%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부채 같은 경우에는 192%밖에 안 되는 초우량 종목의 영업이익이 올해 400억이 나오는 PBR 10배 미만의 시가총액 3천억이라면 아직 싸다. 20배만 주더라도 사실상 6천억은 이상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3천억은 아주 저렴한 가격이고 기관과 외국인 쌍끄리 매수가 나오는 오늘 자리에서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갖고 내일 음봉에도 관심을 갖고 그래서 분할 매수를 통해 다음 주에 수납매 시장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2차 전지와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가 오는 순서가 되게 되면 유파워프라즈마 추가적인 상승이 볼 수 있는 오늘 급소자리의 종목 세 번째 종목으로 유파워프라즈마를 들고 왔습니다. 관심의 중심에 있는 한국가스공사와 하이스틸도 오늘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못다한 이야기가 또 상당할 것 같습니다. 2대1의 스피너에 잡히는 여러 가지 전략이 지금 눈에 띕니다. 대표님 언제 어디서 만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왜 웃음이 나오냐. 우리 앵커님이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해서 그런가요? 자, 맞습니다. 할 말 너무 많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렇게 할 말이 많은데 오전에는 얼마나 말을 많이 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 재방송도 있습니다. 2대1이 온 오늘 오전 방송에 들어가게 되면 영일만 테마, 에너지 테마가 왜 이리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해놨으니까 꼭 보시기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우상향이 보일 수 있는 에너지 테마, 그리고 영일만 테마는 내일 아침 또다시 8시 30분. 여러분들, 2대1이 온, 2대1이 스피너 방송에 오게 되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분석까지 꼼꼼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방송이 끝나는 QR코드에 좋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2대1이 스피너 차트, 영상과 정강판까지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요. 누구든지 마음대로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요. 수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2대1이 스피너이 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내가 종목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 부분까지 자세하게 여러분께 전략 노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